지금까지 이런 종목 소개는 없었다. 스피드 종목 10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종목 갈증 느끼고 계실 이 10시 구간에 빠르게 10가지 종목을 핑퐁핑퐁 릴레이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여러분께 종목을 소개해드리면서 투자 전략까지 마지막에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오늘 스피드 종목 10은 두 분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KTV 투자증권의 이성훈 과장, 헤르메스 스탁의 하청완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두 분과 또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저희가 매일매일 스피드 종목 10 뭔가 컨셉을 좀 잡아야 될 것 같아서 월요일날의 대결의 컨셉은 약간 스마트한 전문가 두 분으로 제가 컨셉을 좀 잡았습니다. 지난주에 YB, OB의 대결도 있었고 랩배틀 대결도 있었는데 제가 방송을 같이 해본 분들 중에 이 두 분이 좀 가장 스마트하시기 때문에 스마트하고 명확한 솔루션을 주시기 때문에 매주 월요일은 스마트 대결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10가지 종목 두 분이 또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자, 화면으로 오늘 스피드 종목 10, 10종목을 공개하겠습니다. 자, 오늘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성훈 과장의 5가지 픽은 넷마블, LG유플러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코롱인더, BH 이렇게 5가지 종목이고요. 하창원 본부장의 픽을 볼까요? K-사인, 삼성전기, 기아, 파세코, 한전기술 이렇게 5가지를 골라오셨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이렇게 오늘 스피드 종목 10가지를 준비했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가 핑퐁핑퐁 번갈아 가면서 90초 동안 한 종목씩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자,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보신 종목 중에 내가 이 종목 조금 더 관심이 있다, 내가 사려고 했는데 라고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 댓글이나 아니면 샵 3772번 문자로 궁금한 점을 더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가 마지막에 최대한 시간을 아끼고 아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볼 테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문자와 유튜브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랠리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피드 종목 10, 첫 번째 종목 바로 이성훈 과장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 넷마블. 넷마블입니다.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우선 작년 11월부터 주가가 정체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고 이런 이유 같은 경우에는 1분 시적도 나오면서 확인이 됐지만 역시 실적에 대한 부분이 1분 시적이 작년보다 감소하면서 실적 우려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실적에 대한 부분이 좋게 나오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역시 그 전에 세븐나이트 2에 대한 일평균 매출액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었고 신작 부재에 대한 부분도 있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 이제 6월 10일이죠. 제2의 나라 같은 경우가 일본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쪽에서 개봉을 합니다. 한마디로 이제 신작에 대한 부분이 상반기 때 부족했었던 부분이 6월 10일에 제2의 나라를 시작으로 다시 한번 일 매출에 대한 기대감을 커지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고 제2의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만화를 배경으로 했기 때문에 일본, 대만, 홍콩, 마카오에서의 어떤 유저들을 바탕으로 했을 때도 흥행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우선 가까운 쪽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작년이죠. 7개의 대제가 만화 같은 캐릭터로 활용하면서 흥행에 그나마 성공을 했던 부분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 넷마블의 제2의 나라에 대한 성공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가능성이 좀 높아진 상태에서 이 넷마블의 신작 구제에 대한 갈등 부분을 해결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이성훈 과장의 종목은 넷마블이었습니다. 신작 기대감으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은 합창원 본문장님의 첫 번째 종목 궁금합니다. 네, K사인입니다. K사인이요. 네, 오늘 좀 급등이 먼저 나와줬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디지털 화폐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뭐 저번 주 금요일날 이제 시장의 막판을 좀 주도했었던 섹터가 이제 디지털 화폐인데 그쪽 부분에서 좀 덜 올라간 종목을 좀 찾고 또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그래도 좀 긍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으로 좀 소개를 드리겠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보안이라든지 잘 아실 겁니다. 보안주 할 때 항상 얘기가 나오는 종목이고 또 이제 정부에서 이제 국채 과제라든지 아니면 정부 지원 사업들에서 좀 대규모 수주를 받아내는 그런 움직임들이 자주 나오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연준에서 디지털 화폐에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움직임들이 계속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한국은행에서 이 관련된 흐름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단기적인 부분보다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이전에는 핫네트라는 종목을 좀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자회사와 함께 이제 암호화폐의 지갑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서 사실 이제 그쪽으로 좀 연관이 되어 있는 회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뭐 네이버뿐만 아니라 이제 뭐 카카오라든지 또 추가적으로 이런 디지털 화폐에 좀 참가하지 않을까라고 기대감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중국이라든지 해외 움직임들은 디지털 화폐의 좀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이 좀 장기적으로 유지가 될 가능성이 크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기까지입니다. 좋습니다. K사인 디지털 화폐와 관련된 이야기들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K사인 뭐 지난번에 핫네트도 알려주셨는데 K사인도 함께 지켜보자 라는 한창원 본부장의 첫 번째 종목이었고요. 자 그럼 바로 이번에 또 이어가겠습니다. 이성훈 과장님의 두 번째 종목은 뭐죠? 네 LG유플러스. LG유플러스요. 네 최근에 좀 주가가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통신업종이 전체적으로 소외되었던 업종 중에 하나였는데 4, 5일 달부터 어떤 주도주로 많이 부각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LG유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상승세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 조정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분명히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LG유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영업일 1조에 대한 지금 분석이 좀 많이 나와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5G 보급률 그리고 M&O, 이동통신의 사업에 대한 이 본업에 대한 가치 부분이 안정적으로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이동전화에 대한 ARPU에 대한 증가 속도를 본다고 하더라도 이런 LG유플러스의 호실적에 대한 부분은 근거 없는 수치는 아니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통신 3사를 많이 비교를 하죠. LG유플러스, SK텔레콤, KT를 많이 비교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SK텔레콤만 본다고 하더라도 분할 이후에 시가총액 15조 원을 평가를 받는 거에 비해서 LG유플러스는 6조를 좀 넘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외국인 지분율의 상승이나 또 자사주 매입에 대한 얘기는 좀 많은 상태지만 이런 부분이 충족이 된다고 한다면 SK텔레콤의 어떤 시가총액에 대한 격차를 줄일 가능성이 더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되면서 대형주 중에서 관심 있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통신 3사 중에 LG유플러스를 이성훈 과장이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 즉가도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견주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LG유플러스까지 확인해봤고요. 이번에는 하창원 본부장의 두 번째 종목입니다. 삼성전기입니다. 삼성전기 최근에 좀 주가가 많이 조정이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스마트폰 관련된 수요가 줄어들다 보니까 그에 따른 이제 MNCC에 관련된 이슈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 종목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가 사실 좀 잡아주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은 불안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밴드로 또 두 가지 정도로 잡아서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3분기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만 들으셔도 바로 중장기 종목이다라고 좀 느낌이 오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은 중국 시장에서 스마트폰에 대한 재고 확보에 대한 움직임이 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중 갈등이 패권 전쟁이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에 따른 좀 재고 확대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재고가 확대가 된다라는 거는 자연스럽게 이제 MLCC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시장이 사실 조금 최근에 많이 좀 줄어들었는데 다시 좀 확대에 대한 전환기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도 있다 보니까 이에 대한 부분들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전장용 MLCC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동차 품귀 현상에 대한 반도체 품귀 현상에 대한 부분은 있지만 시장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전장에 대한 성장성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코로나 특수에 대한 그런 움직임들도 계속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라는 그런 전망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여기까지입니다. 좋습니다. 자원 본부장님도 딱 시간에 맞춰서 삼성전기까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저희 방송 여러분들 저희가 스피드 종목 10 릴레이 종목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 내가 이 종목 사고 싶었는데 이 종목 매수가 손절라인은 어떻게 잡아야 되지? 라고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 댓글로 올려주시거나 아니면 샵 3772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마지막에 그런 종목들은 좀 추려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더 드릴게요. 많이 참여하시면서 방송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도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이성훈 과장님의 세 번째 종목은 뭘까요?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요. 오늘도 거래량이 나와주면서 변동성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우선 일부 시적 작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무려 2000% 가까이 증가를 했거든요. 하지만 생각보다는 주가가 덜 반영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우선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어떤 방산 쪽에서의 어떤 대북관계 여러 가지 면에서 주가가 흔들렸었던 부분이 아니라 이제는 아예 국가를 상대로 한 사업보다도 민간 기업들을 상대로 한 실적에 대한 부분이 이런 일부 시적도 바치다 늘어나는 걸 본다고 하더라도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방산주가 아니라 우선 주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하나의 산업체로 좀 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이 자회사로 할 수 있는 테크인, 정밀기 같은 경우에도 특히 테크인 같은 경우에 미국 쪽에서의 CCTV 매출에 대한 호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이제 정밀기계 같은 경우에도 하반기 로봇 부분에 대한 이관 산업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도 이관에 대한 수익 구조 개선이 일어나면서 단순 방산업체로 치부하기에는 좀 많이 컸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이런 1분기 시적을 기초로 한다면 2분기 때 같은 전체 올해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3천억 가까이 나올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어떤 주가에 대한 펀드멘탈에 대한 부분은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이성훈 과장님도 시간에 딱 맞춰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방산업체를 넘어서는 이제 우주, 항공까지 여러 가지 분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봤고요. 자, 이번에는 하창원 본부장님의 세 번째 종목입니다. 네, 기아. 기아요. 네, 기아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자동차 회사들이 지금 실적적인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나와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의 성장이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친환경 차량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도 계속 나타나고 있다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또 이제 뭐 특정 지역이기는 하지만 다시 이제 자동차 판매량이 400%, 300% 이상 상승하는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다시 돌아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자동차 반도체 품기 현상이 나타나다 보니까 수요가 들어오더라도 이에 따른 그런 바로 공급이 지연이 되고는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런 반도체 품기 현상에 대한 흐름들이 장기적으로 진행이 되기보다는 빠르면 2분기, 늦어도 3분기 안으로는 좀 해결이 된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조금 더 지연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일단 그런 움직임이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는 또 추가적인 수요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게 됐을 때 일단 기대감이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추가적으로 이제 뭐 전기차의 신차에 관련된 그런 이슈들이 있습니다. EV6이라든지 이런 신차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그뿐만 아니라 K8 같은 부분들이라든지 K5라든지 신차에 대한 이런 수요에 대한 흐름들이 굉장히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또 SUV 부분에서도 상장세가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신차에 대한 효과들도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기아를 선정해 오신 하창원 본부장의 설명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뭐 자동차 종목들 현대차도 좀 견주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기아도 한번 잘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의견까지 기아는 뭐 일단 강부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성훈 과장님의 네 번째 종목은 뭘까요? 네, 코오롱인더. 코오롱인더요. 네, 우선 올해 영업이익도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역시 섬유 쪽을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섬유 같은 경우에 일반 옷이 아니라 산업자재, 타이어 같은 이런 어떻게 보면 산업에 필요한 섬유를 만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내수주라고 보는 것보다도 화학 쪽에 많이 속한 그런 중간제 업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타이어 코드 쪽에서의 이런 섬유를 납품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방 자동차 업환 개선이 된다고 했을 때 어떤 수혜를 많이 받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골프나 아웃도 여러 가지 섬유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어서 어떤 민감업종, 그리고 내수재 여러 가지 어떤 순환매 구조에 따라서 주가에 대한 부분이 탄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필름 쪽 같은 경우에도 영업이익을 필름 쪽에서의 또 여러 가지 산업자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고 우선 필름 쪽에서 영업이익은 작년대보다 70% 이상 올라갈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어서 지금 현재 필름 쪽 그리고 또 이제 자동차나 어떤 패션 쪽이 침체된다고 한다면 태양광, 2차전지 여러 가지 MSC 쪽에서도 실적에 나올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복합적인 면에서 좀 재밌고 좋은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코롱 인덕까지 이성훈 과장의 이야기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시청자분들 지금 저희 종목 릴레이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가 않았는데 이재행님이나 내추럴 YH, YMI님, 셀린님 질문들을 유튜브에 막 올려주고 계세요. 여러분 다른 분들도 보시다가 이 종목 나도 좀 더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시는 것은 유튜브 댓글이나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바로 다음 릴레이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하창환 본부장의 네 번째 종목입니다. 네 파세코입니다. 파세코요. 네 이제 여름이 다가오다 보니까 슬슬 이제 여름 수혜주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될 때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에어컨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좀 기대가 많이 되고 있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기상청에서 올해 또 거의 한 7, 8년 만에 오는 폭염이 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더위가 예상이 되게 됐을 때 자연스럽게 이제 에어컨에 대한 관심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또 코로나19가 지속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과거보다는 코로나가 없었던 그 시절보다는 이제 내부에서 있을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다 더 에어컨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또 파세코 같은 경우는 이제 창문형 에어컨으로 굉장히 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에 따른 좀 움직임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지금 가전업계는 그렇기 때문에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여름 가전에 대한 이런 전쟁을 시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업체들이 이렇게 움직임이 나타났다라는 것 자체가 더 많은 수요가 나타날 것이다 라는 기대감으로 좀 움직이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따른 기대감들 지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또 이제 주택 공급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또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구조도 좀 만들어질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아무래도 지금 이렇게 여름 시즌이 다가올 때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서 대표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자리가 눌렸을 때 한번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파세코 이제 여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여름 수혜주들도 한번 살펴보자 라는 취지에서 파세코를 들고 오셨습니다. 이번에는 이성훈 과장님의 마지막 종목입니다. 네, 우선 BHA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BHA 아시다시피 이제 FPCB 쪽을 만드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작년 4분기랑 올해 1분기 때 적자를 기록하면서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좀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런 어떤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이미 주가에 충분히 반영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는 부분은 더 떨어지는 부분은 좀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뭐 이렇게 1분기나 작년에 실적이 안 좋았던 이유가 역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북미 쪽에서도 제품 믹스에 대한 부분이 좀 제한됐던 과정으로 있었고 또 이제 중국 공장에서의 생산 부분 같은 경우에도 가동에 좀 문제가 있었던 부분도 있었는데 뭐 이런 우려 섞인 부분이 하나 주식 해소된다고 한다면 주가의 낙폭은 빠르게 회복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우선 지금 현재 북미 쪽에서도 신규 스마트폰이나 발매 부분이 작년 대비해서 한 한 달 반 정도 빠를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 때는 오히려 지금 FPC에 대한 수요 부분은 늘어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OLED 쪽에서의 디스플레이 수요는 좀 늘어나는 과정으로 있기 때문에 BH의 산업에 대한 성장성이 좋은 것보다도 약재 부분이 하나 둘씩 털어버린다고 한다면 주가에 대한 상승세도를 기대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좋습니다. BH까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히려 약재를 털고 가서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이성훈 과장님께 질문이 들어왔어요. Y마이 님이 이성훈 과장님 BH를 매수하고 싶은데 목표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 증권사들 같은 경우는 2만 3천 원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 수치 같은 경우는 내년 실적입니다. 내년 실적에서 PR의 어떤 12배 정도를 적용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 증권사들의 목표 주가까지 종목들이 가는 부분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하반기 때의 북미 제조사들의 플래그십에 대한 조기 출시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하고 나서 이 부분이 된다고 한다면 증권사들이 예측하는 2만 원대 이상의 목표 주가는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BH에 대한 목표 가격까지 이성훈 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하창원 본부장님의 마지막 종목입니다. 어떤 거죠? 한전기술. 한전기술이요? 네. 일단은 최근에 소형 원자로 관련된 이슈가 계속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이 종목군들 중에서 대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양한 레퍼런스가 있습니다. 제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기술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기대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소형 원전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게 사실 국내에서는 좀 제한이 되어 있다 보니까 원자력 관련된 종목군들이 굉장히 힘든 흐름들이 나타났는데 아무래도 탄소중립에 대한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소형 원전에 대한 활용도가 기대가 되고 있다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 또 미국이라든지 유럽 전 세계적으로도 이와 관련된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또 해외에서 수출을 하는 이런 움직임들도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기대가 되고 있다고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움직임들은 친환경 흐름들이 지속이 되면서 계속적으로 이슈가 될 것이고 또 활용도 부분, 또 정권이 만약에 바뀌게 됐을 때 다시 한번 원전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부분들을 좀 체크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전기술까지 하창원 본부장님의 마지막 종목 함께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친환경, 원전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한국전력도 올라가고 한전기술도 좀 움직이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추이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스피드 종목 10 또 10가지 종목을 모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우리 스마트한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KTV 투자정권 이성훈 과장 그리고 헤르메스 스탁 하창원 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또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두 분이 좋은 종목 가져오셔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